안녕하세요 산작사 동여보감 컨셉단 약조TV입니다. 자 일일약학 오늘은 산속에 아주 조롱조롱 나무에 보석이 달리는 보석나무 즉 좀작살나무입니다. 자 화면을 보십시오 지금 보니까 나무에 아주 자잘한 보석이 가득 달려있죠.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나무를 산에서 보석나무 봤다 보석나무 이 좀작살나무는 종류는 작살나무도 있고요 또는 흰작살나무도 있고 지금 보는 좀작살나무도 있죠. 그러나 그 전부 다는 똑같은 약재로 쓰고요. 뿌리부터 열매 아니면 잎 끝까지 전부 다 귀한 약재로 쓰는데 이 나무에 뿌리의 껍질을 쓰거나 아니면 잎을 잘라서 자기 쌀을 말려서 사용하시면 항염 억균 작용이 아주 나죠. 즉 몸속에 있는 염증 덩어리를 삭혀주고 균을 녹여주는 작용이 아주 뛰어나서 항암약재로 발생하는 것이 이 좀작살나무 아닙니까 자 꽃도 초록 7월에서 8월을 그 사이에 피고요 열매는 9월에서 10월 쯤 되면 익습니다. 점처럼 어디서 씁니까 색상이 아주 보랏빛으로 빛나 고요. 자 저는 이 나무 만나면 언제나 이 열매를 좀 채취해오죠 그래서 그 간식거리 먹기도 하고요 또 열매를 집에 와서 물에 한번 살짝 헹겨 가지고 한 이틀 정도 말린 다음 작은 술병에 한 병씩 술을 담습니다. 술맛 참 좋죠. 물론 약효는 더 좋고요. 이 좀작살나무 열매를 드시거나 아니면 잎을 채취해 드시면 피부염에도 아주 좋고 그리고 각종 인후염 감귤이 해 가지고 목이 굉장히 아픈 이런 정세 있죠. 이런 정세에도 참 잘 듣습니다. 그리고 몸속에 있는 독소를 분해 배출해 주는 작용이 즉 해독작용이 아주 뛰어나고요. 자 해독작용이 뛰어나다는 것은 바로 어떻습니까 간에 쌓이는 독소를 이렇게 배출해 준다 이런 작용이죠. 자 한마디로 청간 작용이죠. 간을 깔끔해 준다 이런 뜻입니다. 자 그러니까 침침한 눈에도 좋고요. 우리가 또 술 먹고 나면은 알코올 분해도 굉장히 빨리 되고요. 그리고 평소에 피로를 많이 느끼시는 분들 피로회복에도 아주 좋고요. 자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이 좀작살나무 사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효능 타혈을 하지 마시고 제가 매일 방송하는 거 보면서 아 오늘 이 머슨 나무 다하고 이름만 외워 놓으십시오. 사실 이름만 외우는 게 약초 공부 거의 90% 다 하는 거죠. 자 이름만 알게 되면은 수집에 적어 다니거나 폰에 적어 다니면서 우리가 인터넷에서 얼마든지 언제든지 검색 가능하지 않습니까. 그러면서 이 방송 오늘 봐도 잘 모른다 싶으면요. 한 두 번 세 번 재시청 하시고요. 그렇게 되면 완전히 내 거 되죠. 자 오늘 제가 말씀드린 좀작살나무 아주 부드러운 잎은 나물에 먹을 수 있고 뭐 뿌리부터 열매까지 전부 다 귀한 약재로 쓴다. 그리고 이 열매로 약수를 담으면은 맛도 좋고 약효도 아주 좋다. 자 잘 들으셨죠. 자 혹시 구독 안 누르고 시청 하시는 분 계시나요. 꼭 눌러주십시오. 바로 여러분들의 큰 사랑의 표시 아닙니까. 저는 또 더 좋은 방송 만들어 내일 찾아오겠습니다. 건강하십시오. . . . .